1억짜리 룰비통 하울 안녕하세요 아빠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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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빙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네 잠시 에비뉴엘 백화점에 지금 와있고요 오늘 먹는 빙수는 무려 가격이 1억 1억입니다 여러분 1억짜리 빙수를 먹을 예정이고 오늘은 특별하게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늦네요 금방 도착하실 거 같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아주 맛있는 빙수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나나 쉐이크 구아 루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과즈뱉 입니다 구아 루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과즈뱉 입니다 아 평소에 진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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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보는 우리 꽈뚜루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엄청난 팬이었지. 왜 내 걸 보지? 전 오히려 형 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영광영광. 그래서 오늘 이제 트룹이랑 1억짜리 빙수를 먹으러 왔는데 어때요 오늘? 1억이라 해서 병행 보이스 클럽. 약간 막 엄청난 비주얼을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막 금 있고 다야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에 있는 라운지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연의 1억을 써야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오실 때 보셔서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있어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 네 이거를 선물로 저한테 주신다고. 네. 아 제가요. 아니에요? 빙수 어디로 주니까? 네 빙수 다 주세요. 드디어 네 1억짜리 빙수가 나왔는데 이게 1억짜리? 그럼 이거 다 여기 1억씩 쓰신 분들만 오셔서 먹으면 아 그러네. 여기 밖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 좀 저 좀 한번 돌리고 올게요. 이게 1억짜리 빙수입니다. 지금 카메라 드신 분도 거개 2억짜리 빙수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깊은 맛이 있네. 깊은 맛이 있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제 설빙을 갔거든요. 설빙 개맛있어요. 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비록짜리 수박 주스. 드셔 보세요. 아 풍미가 진하네. 수박이? 설빙 가실래요? ㅋ 이거 안에 뭐 들어간지 뭐 설명 이런 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클로스업 클로스업 떡 팥 뭐야 이거 이거 땅콩 콩콩 콩콩 아몬드 아몬드 끝 얼음 정성 1억 이건 뭐예요? 어? 금가? 웨이터 드셔보실래요? 어 먹읍시다 1억짜리 턴 안에 뭐가 있겠지 금 있고 자야 있고 저희는 여기서 좀 쉬다가 이따 또 뚜룩이랑 다른 콘텐츠를 하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가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1억짜리 루이비통 하울 갑자기 하고 싶다 어땠어요? 좋아요 다신 모두 봐야 모두 보겠지만 좋네요 네 여러분 있다가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오 담 Angle 아 이것도 아프지 않은데? 안FT까? 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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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계속 됩니다.